두 장을 제거합니다 아 두 장 제거 못참지 케이슬더스 세계가 놀란 한국의 압축댁 그래 조금만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섭다. 전투 최면 뜬거는 엄청 좋은데 뒷받침 해줄 카드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제발 야 이거 이거 두개 어? 하! 어림도 없지. 하! 힘들 보스 어깨 잡죠? 일단 포션은 육강령 최적화 포션이긴 한데 근데 굳이 압축을 해서가 아니라 아클로 원래는 육강령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형상 뽑아야지 뭐 어쩌게 어쩌겠어? 난관 진화 흘내 자 자동사항 나오면 소짐 방해함 야외 방해해 랩도어 랩도어 형상 형상 어퍼컷 대학살 어퍼컷 대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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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컷 어퍼컷 대학살 대학살 특강 타령 잡힘 어퍼컷 어퍼컷 실력개임인걸 아시겠습니까? 섬탑과학 액스지만 핵으로 따지면 간타대학살 같이 잡히는게 핵이 아닐까 간타대학살 핵 서혈 딜 이렇게 빨리 할 필요 없었을까 아무튼 육강련 컷 화형 연사탈압 연사 폼타에 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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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혈하면은 재밌을 듯 뭘 넣어야 되지 연사대학살 연사 폼타가 제일 낫잖아 화형도 좀 땡기긴 한다 근데 그냥 엘리트를 안가지 싶어요 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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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다 재물이나 주지 방백 갈거 같은데 지금 방찐 끝까지 케이스를 넣어서 가야지 1막에서 제거 이렇게 많이 하고 카드도 안 먹었는데 이제와서 다르게 할 순 없지 입이 늦었어 행방치 어두운 피 일단 엘리트를 가긴 카드 2막에서 오오 동의하지 않는다 신성? 신성전장 좀 좀 좀 꼴봤잖아 하하 하하 그래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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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긋 괜히 이상한 애 때렸다가 맞은 것 같은데 기사 폼타 기사... 미리 넣어야 되나? 기사 넣고 난관 찾고?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당장은 기사의 생일 못쓰... 거의 못쓰는 카드니까 당분간은 잡몹들이 상태 이상 넣어주겠지 아 잡몹이 아니라 엘리트가 하지만 어림도 없지 상태 이상을 안 넣는 사혈 개좋네 사혈 개좋네 안 그렇습니까? 피우상이 있어서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로장해제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심호흡 인제 그중 점점 흐으으으으으으으으... Hobbo 혜식에... 혜식에님 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시너지지 신량 돌았다 신량은 돌았는데 약해 엘리트 갈까 그냥 상점 한 칸 보고 진화 기사라서 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점층 하나 빠진다는 게 상점 하나 넘겨야 된다는 게 기본이 나쁘지 음... 그냥 물음표에서 제거 같은 거 돌려볼까 지금 카드 파밍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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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지럽다 아이고 어지럽으라 아이고 너무 어지럽네 아이고 어지럽으라 아이고 아이고 흘려보내기 흘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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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식에 님만 오면 구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랑 심호흡이랑 사혈이랑 이렇게 쓰면은 진짜 그냥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흘려보내봐 지발밍 쟤력이 삼십 삼식 깎이긴 하는데 근데 그냥 어쩌라고 싶다 힐양이 워낙에 미쳐가지고 의지러움 소음 잘 쏘네 그래서 그 경로 정도 들어가고 경로만 들어가면 얼추 다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기사 업호 이런 애들 아니 기사는 있고 저거 난관 지금 급한 불은 사혈이 꺼줄 수 있고 그냥 사혈 쓸걸 피 다 차는데 연사 징끈 징끈 필요없지 아이씨 상점 시기 상점을 보면 욕을 하는 틱이 있어요 태양계 사면 저금통 깨져서 힐 힐 떨어지는데 그래도 태양계는 가치가 있지 무감각 아 이럴거면 그냥 불조약이나 살걸 무야호 한번 할까 아니 됐어 아 이거 어차피 다음 전투에서 나오는 애들이라 안건없음 안건없음 파워쿠션 안 먹어도 충분히 잡지 싶은데 지금 진화는 아예 쓰임새가 없네 지금 진화는 아예 쓰임새가 없네 지금 진화는 아예 쓰임새가 없네 이제 심신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 이거 포켓몬스터에서 봤어. 밀탱크 구르기. 재물. 룸큐브가 좋을까? 빈쇄장이 좋을까? 룸큐브함에 이제 사혈이 들어오줌. 미니재물. 세 장 먹을 것 같으면 전투체면 지우고. 강타 필요 없겠지. 가다가 충격파먹어가자. 전투체면. 전투체면 어쩌지. 전투체면 어쩌지. 전체회생. 수비 갈자. 수비. 싸늘하게 식어버린 악의 저금통. 응애 저금통. 응애 저금통. 사혈 함부로 태우면 안되는다. 어우씨. 개감물. 이벤트 진짜 잘 떴다. 대박이다.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아이언클래설. 무감 피피. 피피 필요 없겠지. 무감. 무감은 지금 소멸이 없고. 난관 있으면 모르겠고. 난관도 없고. 근데 이거 심장전. 방어도 올릴 거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심장전 방어도 올릴 거. 경로. 암만 생각해도 경로밖에 없다. 주판. 주판도 합격. 제물 제발. 제물 제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자. 유독성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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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혈 꿀 좀 빕시다. 아이 강화할 거 없는데. 강화할 거 없는데 강화밖에 할 게 없네. 진퇴. 양랑. 세긴. 흠. 딥타스. 딥타스. 이거 서순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 This. 다른 사람은요. 진퇴. 그리고 그 인스터라스. 저건 잘 이렇게 풀리는 것fast? 진퇴. 사이원. 서영. 이 영상은요. 서울대. 이 영상은요. 동세 Wine. 이 영상은요. 이런들. 이것은요. 으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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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흫흫 몸으로 밀어붙이네 얘 칼 왜 들고있냐 으흫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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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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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사용해서 상대를 방심시키고 으흫 경로 말고 들어갈게 없는데 으흫 달팽이랑 심장이 문제네 지금 파워포션을 파워포션을 쓰긴 써야될건데 시물 빛 귝 빛 배 근데 이제 심장달팽이밖에 없는데 걔들은 심호표로 안좋으니까 주판이 진짜 나와줄까 주판 주판이 1등상인다 민첩 포션 너무 잘 나왔다 갓겹파 달팽이에서 무슨 포션 먹지? 달팽이에서 타워 먹고 심장에서 민포 먹나? 주판이 1등상인다 도전 주판이 2등이 주판이 1등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애매해졌다. 태울거 태워야되는데. 태울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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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태울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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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잘가오고. 도누 데카 어서오고. 태울 수가 없네. 태울 수가 없네. 달팽이 빼고는 뭐. 태울 수가 없네. 태울 수가 없네. 우의 으 Specifically 아기때문에 그러면 나랑 클릭만 해도 잡을땐 창방은 잘 모르겠는데 흘려보내기 플러스 이거밖에 없잖아 민서 포션으로 되나 되나? 되는지 안되는지 계산해보고 포인트 배팅을 하세요 포션 다 꿇어박으면 잡겠지 이 애가 애가 조크 아냐 애가 민서 포션이 있어서 잡을거 같긴 한데 모르겠다 어차피 지금 돌리려면 다 체력 골아박아서 돌리는건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와아 드롬한 캠 아씨 인공물 썼다 빠졌네 오히려 수화 아잇 피 깎이는거 봐 아잇 올라프네 아잇 가지 꺼져 인공물 속도 포션 아잇 가지 꺼져 가지 솔직히 좀 고민되긴 한다잉 어차피 기사로 태울건데 칠민첩 흘려보내기면 깨겠지 칠민첩 흘려보내기면 깨겠지 아잇 아잇 다 한 것 같은데 힘이 복사가 된다고 기사 껴야되나? 어차피 다음 단에 다 맞아도 안 죽잖아 막히면 똥이 된다 다 한 것 같은데 심장은 허접이고 아이언 클레드는 신이다 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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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혈한테 얼마나 깎였을까 241 241 42힐 무섭다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사혈